황땡! 절인! 절인으로 한다! 그것이 주말하냐! 우리! 나! 김보성이 소개하는 숙박에서 지켜야 할 우리! 앞사람 치는 것도 금지! 앞사람 찾는 것도 금지! 신나게 즐기고 호응하는 우리! 바지 쓰리기는 자기가 챙기는 의리 이것은 지구에 대한 의리 이벤트에 참매하면 푸짐한 선물이 우루와 함께하면 원투스의 수강일입니다 의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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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의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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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의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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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의리롱 대